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규현입니다 최근에 라디오 스타와 또 슈퍼주니어 60 섹시 브이안 싱그로 돌아온 규현입니다 준비해가면 안되더라구요 게스트가 나오면 분명히 이런 말을 하겠지 그럼 나는 여기다가 이런 애드립을 해서 웃겨야겠다 생활하고 가서 하면 망해요 항상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게스트 나오는 말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했을때가 더 분위기도 좋고 분위기도 좀 웃기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해가고 그런걸 안하기로 했구요 듣는 위주로 아니면은 게스트 분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약올릴까 이분을 공략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라디오 스타의 위기가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들고 있지만 저희 네 MC가 지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재미 시청자분들께 많은 재미와 정말 유쾌한 분위기 만들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전치imes Valladows 찍는실 eigen의 뜻 gustado немweder ranged cultivation 무서운 사고파 두번 created 다시 ㅎ 삼 effort kans bagus Donc 지금 Verantwort 선생님 隊 가족 감사합니다.